진짜 오빠가 등장해서 김지 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양평 땅 의혹은 조작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틀렸다는 게 시사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이번 제가 약간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요. 저는 저 오빠가 아주 잘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한 번만 크게 보여주시죠. 제가 그냥 윤석열 일가는 본부장 비리가 아니라 본부장과 비리라고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부인 장모 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형제자매 김건희가 이남이녀예요. 위로 오빠가 두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있고 이로 오빠하고 언니가 있고 김건희씨가 셋째고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과 비리냐. 그 esind 저 양평에서 비리를 저지른 주도한 회사 esind인데 esind 여전히 어렵죠. 은순인의 뒤지게 투기 많이 해요. 은순인의 뒤지게 비리 많아요. 은순인의 뒤지게 윤석열로부터 비호받았어요. esind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정말 외우기 어렵잖아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 양평 땅을 투기한 그 회사를 보니까 지분에 김건희도 10년 가까이 이사를 있었을 뿐 아니라 100% 지분을 최은순과 오빠 두 명과 오빠 한 명과 언니 한 명과 남동생 이 네 명이 되주신 거예요. 다족 회사. 즉 윤석열 일가는 윤석열 본인 김건희 부인 최은순 장모 뿐 아니라 윤석열의 처남 처령들이죠. 처령들 처남들 처제. 처령하고 처남이지. 손이처남하고 손아래 처남. 그 다음에 처형까지. 그 다음에 그 양평 땅의 몸에 외삼촌과 외사촌까지 등장을 해요. 김건희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까지. 그렇지. 온 가족이 동원된.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 이름은 너무 복잡하고 쉽게 말해서 장인이지. 장인이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이나 다름없다고 보이는 게. 장인 장모. 왜냐하면. 외사촌 조카. 지금 그 사람이 송파동에 호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아파트가 김충식이라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담보로 돈도 빌리고 그랬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뭐가 밝혀졌냐. 최은순 장모가 거기가 차명 소유한 거로 확인이 됐어요. 확인됐죠. 사실상. 검찰의 약식기소나 법원 판결을 보니까 차명 보유한 게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가든기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 차명 보유를 했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실명. 지금도 거기가 김충식 이러면 돼 있어요. 맞아요. 부동산 실명법을 지금도 어기고 있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주택분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종부세 탈세로도 악용되었을 것 같아요. 탈세도 의혹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그러니까 지금 차명 보육이 두 개입니다. 양평의 또 다른 특위 땅에 최은순의 내연남과 김건희의 외삼촌 외사촌이 있습니다. 그 공흥지구 말고요. 이거 송파동의 호화아파트 좋은 아파트 한 3, 40억 한다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또 최은순의 내연남이 차명 보유하고 탈세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3차 고발할 예정인데.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오빠가 등장합니다. 본부장과 비리라고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오빠도 나서야 된다고. 오빠가 무슨 거짓말하냐. 양평 공흥지구는 ESID는 관여를 안 했다. 사회상. 전부 그냥 대한토지신탁이 다 한 거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거짓말 칩니다. 그런데 시사인의 팩트체크라든지 우리 민주당의 강득구원이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강득구원 옛날에 울지 않는 호랑이 김득구 권투 선수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강득구원이 정말 집요하게 대부분을 알려냈어요. 이 사건이 실식의 긴가에서 아마 2014년도 가을쯤에 끝나야 되는 건물인데 제대로 공사를 안 해서 2년을 연장해 준 양평 공연이 아무 좋지 않아 특혜를 준 사건이잖아요. 그때 2014년 시식의 긴가를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투자신탁에 맡깁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조치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ESIND 대표이사한테 준 조치계획서인데 여기 안에 보면 다 시행자가 다 누구로 돼 있어요. ESIND라고 돼 있잖아요. 다 엄연히 이 사업을 2011년부터 땅을 사드린 게 땅을 사드린 거 2007년도부터 2006년, 2007년도부터 사드렸고요. 그리고 양평군의 김성교가 2007년에 보궐로 당선된 2010년도에 두 번째 당선된 그 중부터 사업이 금물살을 타는 겁니다. 2011년 8월 1일 김성교가 당선되자마자 제안서가 접수가 되는데 주식회사 ESIND 명의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수질보전구역이고 논의고 이마였어요. 그리고 2011년 3월 7일에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다 완료되는데 세상에 2012년까지 1년이 안 걸려요. 이 거대한 사업이 1년이 안 걸리고 다 끝나. 5개월 걸리네요. 5개월 걸리네. 와...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744억 원짜리 사업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ESIND가 실제 시행자라고 하는 게 양평공지구 도시개발 지정 및 계획개발 수립 고시가 나오는 데도 적혀 있어. 시행자예요. 시행사. 그런데 이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땅을 야금야금 다 사들인 다음에 본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원래 개발할 수 없는 곳에 개발 구역으로 만들어달라고 개발 사업 제안도 하고. 그렇지. LH가 와서 공공임대 주택도 짓고 그럴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공공성 다 폐지하고. 또는 양평군이 그럼 니네들만 다 개발 이익 먹지 말고 이재명 시장처럼 우리 민간 합동을 하자. 참 잘하셨더라.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반은 먹겠다. 저 사업이 저기가 자꾸 많은 분들이 이익이 800억이라는데 쟤는 항상 팩트체크 매출 이익이 800억이고 그러면 이제 각종 비용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걸 빼면 180에서 200억 정도 이익을 본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팩트로 하니까요. 그러면 양평구 입장에서 야 100억은 우리가 주라. 이런 관민합작이 있으면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완전히 티켓을 몰아준 사건인데 더 웃긴 건 저렇게 서류에 자기들이 시행사로 나와 있고 사업을 다 주도했으면서 2006년도 땅을 사들여서 2014년도까지 물론 신탁의 마지막에 넘겼다니까. 마지막에. 그거는 사실은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ESIND를 보고 누가 분양에 들어가. 그렇죠. 가족회사하고 너무 이름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쓰냐면 GS건설이랑 시공을 맡기려고 했는데 너무 이름 없는 시행자니까 마다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한토지신탁에 맡겨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부터 대한토지신탁에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랴부랴 빨리 맡겨서 자기들이 더 사업이 늦어지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신탁은 일종의 엑시티처럼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그게 있었잖아. 사실은 이 환경부에서 여기가 물 관련한 수질보정구역.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허가가 언제부터 금물살을 탔느냐. 윤석열이 여주시청장 들어오는 다음부터 금물살을 탔어. 네. 그러니까 김성교와. 참나 진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김성교 입장에서는 양평군수를 할 때 저 지역을 자기는 몰랐다는데 모를 수가 없고요. 양평군에 무려 4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군수가 모르면 군수. 무슨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군수가 완전 반납해야지. 그때 전후에서 양평군은. 그리고 김성교는 여러분 제가 알아낸 건데 2010년, 2014년 매번 선거 때마다 수사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기소가 됐어요. 뭐가 잡혀 있는 거지. 검경이 누구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양평경찰서장이나 경기 북부경찰서장이나. 양평군은 관할이 경기 남부경찰서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장이나. 그다음에 여주지청장이 누군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참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최순수가 막 사업을 했는데 윤석열은 2013년에 오긴 했어요. 그런데 김성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최순수 내가 검찰의 고위 간부에. 당연히 알죠. 그걸 어떻게 몰라요. 김건희하고 최순실 어떻게 여러분 사업을 하고 다녔습니까. 우리 사이가 윤석열이요. 유명한 검사요. 내 남편이 유명한 검사입니다. 내 남편이 박근혜도 집어넣었어요. 이러면서. 지금은 그랬고. 옛날에는 댓글 삭변에 이명박 때 잘 나가던 검사입니다. 박근혜하고 개교권 사위입니다. 내 사이가. 이러면서. 대장동 불법대출을 2011년도에 덮었을 때. 그때 윤석열 지위가 대검 중수과장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즈음에 김건희랑 동고도하고 결혼도 한 겁니다. 동고는 먼저 했고 20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요. 그 즈음에 김건희하고 최순실은 열심히 양평에서 투기를 벌이고 있었는데 인허가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성교가 다 이사체를 해줬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가로막하니까 여주지청정으로 직접 납치셔서 그 문제를. 역시 해결됐다는 의혹인데요. 여기서 큰오빠는 자기는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하고. 김건희는 맥주 한잔 못 먹는다는 이야기였는데 저희도 술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는 김건희가 술꾼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유흥업소 다닌다고 주장한 적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술꾼이고요. 나경원도 고백했듯이 특수관계고 술꾼이라는 걸. 김건희가 유흥업소 직원이었다고 주장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캐묻지 말자고요. 다만 그 사람이 우리가 확인한 걸 확실한 건 조남흥 남아단 회상에서 산부토론 회장이 온갖 비리로 검찰에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늘 최은순과 윤석열과 강릉의 황목씨들이 모여서 향은과 로비와 스폰서를 주고받던 사이라는 거였는데. 그 어느 즈음에 김건희가 동석을 했다는 겁니다. 왜 동석을 했냐. 양재택이랑 특수관계는 그게 해소되니까. 양재택 변호사되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해소돼서 윤석열은 새로운 고위검찰에 접근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그래서 이건 여성학자 정의진님이 정말 잘 정리했어요. 너무 명문을 썼어요. 언제부터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가 권력을 탐하는 여성의 비리를 비호하는 게 됐느냐. 그리고 여성이라는 지 또는 여성이라는 어떤 가치를 악용해서 남자 권력적에 접근하는 것을 페미니즘이 비호를 하느냐. 그리고 그걸 파헤치는 것이 어떻게 여성 비하냐. 그렇죠. 범죄를 파헤치는 건데. 여성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페미니즘이오 여성주의고 휴머니즘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아주 잘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여성인데 여성을 수사해냈더니 여성 비하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뭉치자. 여성은 차별하고 있다. 이게 신재 씨라 이런 사람들이 놀린 거잖아요. 지금 여성이니까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김건희 씨가 여성이니까 우리는 해본 적이 없고요. 윤석열이 여성이었으면 우리는 더 비판했겠죠 만약에. 윤석열이 나쁜이 됐으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술을 안 먹었다고 갑자기 또 무슨 술을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오빠 김건희 씨 오빠 오빠까지 등장해서 분부장갑 일회가 더 굳어지는 겁니다. 술 잘 먹는 관심 없고요. 왜 재벌 리허기업이 고위검찰에게 로비하는 자리에 스폰서하는 자리에 끼어들었느냐.